안녕하세요 주식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마켓 프리뷰의 박광남입니다 먼저 한국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개인 매수의 상승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물 출애에도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의 7.2조 규모의 투자 계획 소식과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그러한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며 워낙 약세를 보이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도이치방크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 시스템 우려가 재부각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윈의 중국 컴백 소식에 알리바바 상승이라고 저희가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1, 2월 제조기업 순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9%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챗 GPT 관련 주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창업판 지수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장 중에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이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알리바바가 상승전환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메이투왕과 샤오미가 예상치를 하회한 2022년 실적 발표를 하자 상승 테크 지수는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일정과 이슈를 알아보는 글로벌 마켓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 SVB 전격 인수입니다 가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가 한 발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은행 사태는 미국을 더 침체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용경색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사실 미국 은행 사태의 진원지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에게 인수되기로 결정되면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은 자산규모가 기존의 30이었는데 SVB 인수로 단순히 10위권까지 도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SVB 사태 발생 이후에 일주일 동안 중소형 은행에서 약 1560억 달러의 어마무시한 예금이 유출이 됐는데요 반면에 대형은행으로는 1200달러의 예금이 유입되면서 약간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사태 진정은 이런 중소형 은행의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는지 혹은 둔화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켓 프리뷰